미라마 검문소는 진짜 한번도 본적이 없어 진짜 다 한번보 검문소 각? 검문소 대기타실 각? 괜찮을듯? 우리가 처음으로 해보는 처음으로 해보는 컨텐츠다 아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팀 제발 가위바위보 제발 하스센서 제발 요구사로님 제발 시공에 폭풍 아니 요구사로님 오 센터에 엠포있다 아아 나 없어 또 없어 아 총도 없어 나만 없어 총도 어 어 2층컷 2층컷 굿 내가 간다 아 도티절 아 초기필 아 초기필 초기필 제가 봐드릴께요 아 다운따운따운따운따운따운 아 술이 여타니 아니 왜 뭔 소리야 어 뭐야 저기요 지금 하늘 날아가고 싶었어요 아 연다님 죽일 수 있었는데 아깝다 아 살리지 말아야겠다 안돼 안돼 살려줘 근데 이거 나 그거 그거 있어야 돼 난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 저 저 저 저 드림 여기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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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콜 아 연다님 하나 와 아파트 집안에 붙었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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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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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라스트원 라스트원 제발 나 사람 구경도 우대봤어 라스트원 어딨지 하나 더 있는데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라스트원 어딨어 멀리 못갔을거야 멀리 못갔을거야 예전에 그 저지력 미쳤을때 재밌었는데 게임 개 쫄리는데 한 대 맞을때마다 한 대 맞으면 에임막 툭툭 치워가지고 개 뚫림 아 괜찮습니다 제이슨이 5천원 감사합니다 아 용돈 소중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곽 돌아보겠습니다 총소리 들린거 같은데 총소리 들린다 페카드 안에서 어 총소리 들린다 들림 아파트 쪽에서 들린다 떳배 소리 들렸음 아직 식별 안됨 아직 식별 안됨 아 솟.. 어 솟으로 오오.. 없나요 식별 아 두 명 아아아악 쏘지마 미친놈 부러 아어으.. stereoty마요 간다 내적으로 붙음 애들 아 확인 확인 한대 하나 기다려 끝 아아나 어 쟈친구 모빙이야 아 이씨 아 뒤에서 쏜다 아 양각이에요 이염 누우면 양각아니에염 컷 둘다 컷 그쪽 다운 어 하나 차 타고 문재인님 거기 보이죠? 지금 도로 건너오고 있는데? 예예 여기 두명 있음 내 핑 찍어드림 여기 두명 있음 노란핑에 두명 오케이 바로 갈게요 노란핑 페트라일러 뒤에 한명하고 노란핑 돌 뒤에 한명 하긴 내가 그거 양각 잡으러 갈게요 뛰어온다 뛰어온다 뛰어가는데 기절? 그 돌 뒤에 한명 있어요? 네 돌 뒤에 개피 돌 뒤에 개피 오른쪽으로 나올 듯 돌 두명 한명 더 있어요 한명 더 있어요? 오토바이 타고 양각 잽 쟤 카우팔인 조심 양각 볼게요 잡았고 하나 더 있어요 걔 카우팔 어우 아프다 이거 뛰어요 걔 뛰어요 어디로? 초기피 초기피 그쪽으로 그쪽으로 한대만 한대 저거 진짜 한대 네 한대 와이?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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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없어 제 피도 날아갔어요 장난하실데 이거 저기 다리에 걸리면 여기 걸리면 개웃기겠다 하 리얼 저기 한번도 안걸려고 진짜 한번도 안걸려고 저기 다리 사이사이에 그 엄폐물 개맞지 않나요? 다리 지나가는데 아 맞아요 다리 거기에 네 저기 엄폐물 개맞은 오우오오오 온전 óg 온전 USS 미라마 검선은 진짜 한번 도 본적이 없어 진짜 단 한번 지 written 검 iso 대기타실 은촨얼 듯 우리가 처음으로 해보는 처음으로 해보는 콘텐츠다 오오오오오 아 아שות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투 š이", limp 아 Vä observed 닿는다니까? ㅋㅋㅋㅋㅋ 민크가 많은 분을 찾습니다 미라마 시작선에 있을 사람 없을테니까 반대편에서 우리 방향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만 있겠지 원패물 개많다 원패물 진짜 많다 원패물 진짜 많다 아 차온다 차와요? 어 진짜온다 어 진짜와요 두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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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전준비 교전준비 교전준비? 나도 합류하러 갑니다 어 진짜온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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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공 아 재현이형이 끊었어 이거 나 어 나 깨었어 빠졌어 어 차 더! 차 한대 더! 한대 더! 한대 더! 한대 더! 한대 더! 아 뭐야! 아 뭐야? 달린다 내가 갈게 내가 살리러 갈게 내가 살리러 갈게 이렇게 험하게 뚫리네 한대 AK 잘 쏩니다 조심 저 차디 한명 더 있을텐데 저거 내가 쏟다 선두가 한명 더 있음 페트럭 뒤에 어이차 빵! 안죽었네 기절 쟤 지금 양각이구나 쟤를 양각이야 개굴 템 먹고 싶은데 또 쏜다 누가 아 쟤가 쏘는거 아니 뭐야 시체네 어디 쏘는겨 아니 나 쏘고 있어 지금 네 누가 저희 쏴요 지금 반대편에 있어요 여기 여기 노란핑 있는데 차 세웠어요 누가 어 근데 자기자님 저쪽으로 잡혔네 아 아 실화요 여권문당했는데요 여권문당했는데 보트 없나 보트? 아 양보 왜 자꾸 껴? 우와 우와 진기병기다 우와 구경해야지 이거 샷! 도대체 끼는 데를 왜 들어간 샷! 개같은 이런 이씨 개같은 똥만갬 개같은 반대편에 스크스 계속 쏘 우리 앞에 애들 다 하늘 날아가? 네 하늘 날아가 아뇨 하나 있어요 어 하나 있던데 막혀 어 어 살았다 이씨 개같은기 아 뒤로 간다 우와 이거 근데 뒤로가도 뚝배기 날아가는데 그 뒤에 막혀있는걸 타고 뒤로가 아 쏜다 어디있지 정확히 방향은 한 320 정도쯤 같은데 300가 있네요 슈탄이 있네 어 있다 집에 쏘는거 같음 그 집 지금 노란핑 있는 집 예 아아 어 배달음식이 맞다 보인다 근데 머리 한 대 맞췄어요 집 맞쥬? 네 집 어디냐면은 집 이쪽 집에 연두핑 집에 있어요 연두핑 집에 연두핑 집에 연두핑 집 말고 딴 데도 있어 요 삼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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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어 한번 땄을텐데 삼뚝 나 몇대를 맞는겨 이정도면 이 뚝보다 맞췄 와 카코팔 두 명 두 명이서 막 납때리네 우리 빨리 가야돼 여기 묶여있으면 저기 못나간 나중에 카코팔 세 대 맞았는데 살았네 이렇게 필요한 것은 연막탄 와 근데 저 집 방어하기 너무 좋다 한 대 이렇게 따로 들어가는 것 같아 내 생각엔 네 하나는 뚝 한대 오른쪽에 이뚝 한대 뭐야 내 앞에 오른쪽 오른쪽 길 건너편 오른쪽 나이스 제가 견제해드림 내가 간다 어머니 커버 유 건물에 세 명임 건물에 세 명 1층에 2뚝 2층에 3뚝 2층에 2층에 1뚝 2층에 2뚝 하나 더있음 연막 뿌려드림 아 잠깐만 연막이? 아 왜요? 우리 쪽에 2개 뿌리면 안되는데 앞이 안보인대 이러면 하하하하 아니 그거 연막을 뿌려드린게 연막을 그냥 초로 쳤는데 이거 제가 던져드림 연막 나 앞에 사라진 손까지는 붙었어 옆에 쏟는데 에 40방에 싸운다 하하 안개마을인데 서클 서클 하하 와 다리 안보여 걸릴 리가 없어 이거는 다리가.. 다리가.. 칩패드 총알.. 아이고야.. 쉬어야되네 오 수루탄! 어 이거.. 이거는 건물에서 온게 아닌데? 건물 말고.. 카페 또 있음 건물 2층 2층 왼쪽 왼쪽 창문 2층에 그리고 그 위에 언덕 위에도 있어요 어우 나 쏜다 아 언덕에 모임.. 달림! 언덕 위에 2층집에 있어요 뭐야 왼쪽에도 있어 왼쪽 이거 강 너무 많아 어 아니 언덕 위에.. 언덕에 한 명 기절 내가 간다 이 집에 있음 이 집에 아직 있음 같이 가자 아 그 집 말고 이 집에 있음 왼쪽 재현이 형 봐줄게 왼쪽 컷 오른쪽 방 오른쪽 방 오른쪽 방 없음 없음 클리어 집 클리 재현이 형 쬐줄 수 있어? 쬐줄 수 있어? 사온다 저기 뒤에 사와요 뭐야 뭐야 우와 내 위에 내 위에 내 바로 레스키스야 기절 하나 더 기절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아아 얘가 라스트인데 여기 가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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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.. 나간다 간다 gres襟이 수르탓 맞았어요 한 대피 바로 위에 뭐니 그고 그 방향이 하나 있어요 이쪽 짜리 초계피 채 채우고 있을걸요 지금? 기절 기절 더 있음 뭐야 다 죽은거 같은데? 다 죽은 자기작업 님들 여기 시츠 개매네 어메 얘네 연막단 왜이렇게 많아 연막단 개부자자노 야 개머리판이 없냐 자기장 아니 얘네 뭐 개머리판 하나도 없네 개머리판 아까부터 못구했어 몇명을 잡았는데 아 이거 그냥 달려야겠다 일단 응 달려요 어허 밥먹으면서 뛰어야지 오토바이 오토바이 개웃기네 어 뒤에 자기장 안에 차 있다 있다 우리 쏜다 아까 우리 아까 있던데 한 명 오케이 아 저거 아니네 그리고 다른 애가 쏨 어 쟤 뒤절했는데 내가 죽였어 차 뒤에 다운 나 있어요 일단은 남쪽부터 남서 클리어링 좀 해야겠는데 반대편 농성이다 저거 응 가까워요 근데 아 반대편에 보인다 300 320방이야 근데 우리 건축에도 한 파티 있을거 같은데 아직 사람이 너무 많이 남아 응 보인다 조명 내려오고 있고 뒤에 어 돈다 돈다 70쪽에 한 파티 돌고 있어요 우리 아까 위험하다고 했던 그 집 오케이 오케이 불안해하다 했던 집 그 집에서 한 파티 돌고있음 음 제가 애들 맞아줄게요 어 오른쪽으로 돌고있음 두명 두명 세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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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길리다 세명 한명 길리고 세명 두배기 길리 기절 에듀 세명 에듀 서 다 컷 다 컷? 전멸이야 전멸 어 쟤네 전멸이야 내 한명 잡고 눈쟁님 한명 잡았어 오케이 여섯명 여섯명 아직 우리 가야됨 그리고 반대편에 싸운 애들인 스읍 하아 이거 이쪽으로 도는게 낫겠다 서쪽으로 도는게 제일 낫겠다 동쪽은 저 건물때문에 불안함 서쪽이 보여요 여기 290 서쪽이 보임? 딸 수 있으면 딸게요 제가 라인 긁을게요 라인 긁으면서 양각 잡아드릴게요 등선 아래 내려왔을때 보이냐 저게 다 간다 오 앞에다 어허허허허허허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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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일단 피 좀 채우고 올라가야될 것 같은데 내가 올라가야되나 이거? 어디 있음? 여기 262도 있고 우리 밑에도 있고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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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30 아 미친 미치겠다 이거 2대3인가? 2대4 같은데? 2대3 2대3 쟤가 줄을 까고 하고 어머들이 둘 쪽 바로 앞에 한다고 왼쪽에도 있어 왼쪽에도 응 알아 어 왔다 왼쪽 왔다 사우파람에 기절 늦었다 존생님 이거 가야될 것 같아 저 기절 라스트 하나 라스트 원 라스트 원 라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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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재재 오케이 저 바로 가볼게요 오케이 빠잇 아빠 아 이 시키를 어떻게 하냐 근데? 이 시키를 점수가 계속 올라가는데? 지금 스쿼드 점수가 맞지가 않아서 지금 2100점이에요 이 판 적용되면 2300 갈 것 같은데 2244점이에요 그 판 적용되니까 2244점 상위 0.46% 솔쿼드 하려 하던 계정인데 오늘 스쿼드 하면서 점수가 거의 한 600 700점 가까이 올랐어요 700점 정도 올랐어 700 음 1등 몇 번 한거지?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6치킨이네 오늘 평딜 600 금방 판 적용 안됐거든요 7치킨이에요 7치킨 지금 판이 적용이 안됐음 금방 전에 했던 판 적용이 안됐기 때문에 7치킨이니까 1일 1시간 1치킨을 넘었어 평균 600에 킬댓 6 크으으 어졋다 5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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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자 4자 5자 6자 5자 6자 6자 5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